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은 이제 룩기에서 민수기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본문의 길이가 짧았던 룩기는 짧은 기간 긴 요원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룩기의 마지막 절은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룩기의 남자 주인공인 보아스의 이름은 찾을 수 있지만 정작 룩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서 룩의 이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하백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룩에게서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은이라 그런데 이 두 족보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은 다윗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룩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조상의 배경에서 태어났으며 그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라라는 어떤 율법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룩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룩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인격과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신실함은 아들 오벳, 손자 이세, 증손자 다윗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녹아져 흐르는 것 참으로 그것은 여자의 인생을 같이 매김하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여기저기서 사모 자리에 대한 소개가 들어왔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의 마음에 감사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풀타임 사모의 자리는 저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며 저는 학교 강단을 사역지로 섬기는 풀타임 선교사로 부른받은 사람인 것 같다는 말로 만남을 마무리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처녀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다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국 사모라는 명찰을 달게 되었습니다. 결혼 축하 카드에도 수없이 적혀있던 내용들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결말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실은 제게 협박같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사모가 죽어야 한다는 실로 무시무시한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주먹 불 끈 쥐고 그렇다면 잘 죽어버리라 다짐했던 저의 의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죽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과 자기의의 껍질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둘씩 벗겨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 죽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듯한 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감과 사람을 의식하는 열정의 외투들도 하나씩 둘씩 벗겨내야만 하셨습니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죽은 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안에 내려진 결론은 한 알의 미랄이라는 이름도 내게는 너무나 과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가 씨가 되고 그 씨에서 열매가 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사역을 위한 씨앗조차도 오직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함을 요청하고 저는 그저 한 줌 거름이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 이후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름으로도 쓰일 수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름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도 내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떠올려주셨던 이미지가 물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저 한 줄기 깨끗한 물로 흐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이 자라 뿌리를 내린 그 나무 곁에서 깨끗한 물로 녹아져 흐를 수만 있다면 이 사모라는 자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르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물의 수지를 관리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더딥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의 생명력은 깨끗함이 있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나의 수원지를 늘 점검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그 생수의 근원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합쳐지는 정수작업이 말씀 묵상 곧 큐티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 안에서 한 시대, 한 가문의 생명의 물줄기 하나로 녹아져 흘러내려간 모하벼인 룻의 물길을 저도 따라갈 수 있기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만나게 되는 다음 묵상 본문이 민숙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룻보다 앞선 시대의 내용입니다. 민숙이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바로 그 다음 해인 BC 1445년경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BC 1117년보다 약 300년이나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300년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역사적 선후관계를 스토리로 바꿔서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이어질 민숙이 묵상이기에 이렇게 긴 석 달 동안 민숙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둑 경기를 마친 후에 바둑을 둔 과정을 역으로 되짚어 가듯이 룻기에서 민숙이까지 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와 이스라엘 유다지파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을 낳은 이야기의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가난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 주었던 이야기가 요수하서입니다. 요수하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요단강 저편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를 했던 모세의 설교를 기록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입성 직전에 모하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세월 동안 겪었던 그 많은 우여곡절들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이 민숙이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현재 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의 스토리로 되돌아가는 주인공의 기억을 따라 카메라 앵글을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곧 출발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야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40년 후에 저 지도자 모세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그의 후계자 요수하를 따라 요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령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아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범죄하여 이방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사사들을 통해 겨우 구원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 타락해져 있던 시대에 이방 모합 여인 누르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그녀의 삶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역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질 성경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절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감동으로 들려옵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실패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지만 이제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내가 다 지워준다면 너는 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초대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스케일을 거창하게 구원 역사 전체로 잡거나 민족 전체로 잡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개인과 내 가문의 역사에서 믿음의 걸음을 지금부터 걸어갈 수 있겠느냐 광야를 거쳐 가난 정복 전쟁을 거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사시대의 역사를 너는 써줄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민수기에서부터 이미 루시 되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이 광야에서부터 나의 루시 되어줄 수 있겠느냐 간절한 주님의 당부를 느끼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느라 진영 전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3개월 되던 달에 신해산이 있는 광야에 들어온 이후 약 1년이 지나는 동안 신해산에서 받았던 법을 따라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기록하여 정비한 후에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 신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레기도 하겠지만 두렵기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떠나갈 이 광야길은 여행길이 아니라 전쟁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를 뺀 열두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세워서 총수를 내봤더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라면 흔히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시내 광야, 텐트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자 르벤에서부터 시무원, 갓, 유다, 이사갈, 스블론,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까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모아놓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도 나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나의 선대와 나의 후대와 함께 그 어느 한자리에 모여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후손은 절대 아니지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 흘려주신 보요를 힘입어 나와 나의 가족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거대한 구원의 전쟁을 위한 군대의 대열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모여진 우리 군대를 보면서 이미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먼저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식구들이 남겨놓고 간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노령의 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감당해주고 계시는 영적 전쟁의 몫이 얼마나 큰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다가 자녀 손들에게 영적 승리의 전리품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중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다 무찌를 수 없어서 남겨둔 적들까지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요수와 세대로 성장해 가기를 중보합니다. 시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아들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사모되기를 거부하던 나를 끝내 사모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회 현장의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더 순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맡겨주신 영혼들 같은 영적 가문으로 묶어주신 이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구원에 반열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합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허락해주신 한국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 한국 종족이 거대한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잘 완수하고 승정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진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더욱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받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